디스크까지는 아니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신경에 염증 생겨가지고 염증까지 치료받았어 괜찮네? 지금 치료 저번주인가 저저번주인가 실수를 했어 이번에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한 시간 한 달 하지 말래 허리 빨리 나야지 근데 형은 도수가 되네 응 왜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? 아마도 디스크 아마도 아마도 보다 나 수도 있겠다 지금 누가 거꾸로 스쳤어 그쵸? 아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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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럽 아마도 아마도 가만히 간다 내가 딱딱딱 만드는 게 없네 얘는 자아가 꺼내야지 하여튼 자리가 낫잖아 만약에 그게 아니고 신뢰 아빠는 팀장이지 자아는 거기에 그냥 감사하잖아 가끔 어느 팀장은 너 팀장으로 채우긴 거잖아 그 위에 과장님이고 신뢰 아빠는 대리인이지만 그 쪽에 팀장이지 클라이밍 팀 팀장 잘 됐네 가자 야 자아랑 동굴 부르는 거 같지? 아 내가 그냥 아드지 아 거긴 뭔가 아무도 있어야 돼 뭔가 있어야 돼 40분이 진짜 아아가 봐 자기네 애들 기준이 바쁘지 뭐 완전 가자 재웅이 형이 형 일 안 하셨다고 이제 바로 우리 자리에 형 좀 있으면 뭔가 되겠네 바로 암정 다니는 사람이 본만두 많구만 저부터 바로 밑세 공원 잠깐만 저 창이 좋아 보이거든요 아 저부터 가야 돼 아 저부터 가야 돼 네 추워 네 만두 잘했어 고마워 가야 돼 감사합니다.